연막도 5정도면 될 거에요. 슬프하면 될 거에요. 무섭다. 발소리로. 하이로라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. 로라야. 초콜릿 5개 마어. 이 재미에 활병 생기는 거지. 앞뒤로 둘러싸인 불바다 어떠네. 이게 바로 화염지호. 사실 여기 여기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. 여기 뭐에 또 머스타를 twor고 있어요. 자꾸 뾰고 있어요. 도전이 걸어. 1. 2. 2. 2. 3. 3. 3. 4. 5. 5. 5. 6. 6. 와! 와! 제대로 차려야 할 거 같네! 아이... 곤! 돌드렸다! 그럼 빌드당 소원 나와! 와! 슬프 입고 왔네? 두 분이에요! 혼자 왔어요! 혼자 왔어요! 네! 혼자 한까요? 저 여자 셋이서 왔는데.. riend沙 Faith 아! 아! 아 좋다 한잔할래요? 아 근데 여기 장사 안되네 어 한잔할래요? 탄이 안해도 되겠지? 아 진짜 안먹는다? 연막도 의정감 됐고 슬픔도 됐고 자 아이들 자주 보는 것 같네 아니 차 소리 분명히 들었는데 예스피인가?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오냐 차 소리 하나도 안 나지 않아 방해 다 했네 와 진짜 차 소리 하나도 안 난다 그치 한잔할래요? 한잔할래요? 삼당 한잔할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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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약 운전을 못먹지 않아요? 난 머리도 없는데 들어갈 수 있어? 들어갈 수 있어 아 이게 뭐하는거야? 진짜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조지마 조지마 우리 실패야 조지마 진짜 우리 어떡해요 아, System 아, 지금 안 돼요 아, 지금 안 돼요 미안해, 안 돼 자기자 안 돼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뭐 오오오 이거 뭐야 반말이였어